이달 서유럽을 강타한 폭염의 주범은 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역량을 분석하는 다국적 연구단체 WWA는 산불로 많은 희생자가 난 포르투갈 등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폭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지역 6월 평균 기온은 내년보다 섭씨 3도 정도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WA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후변화와 분명하고도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기후변화 강도와 빈도는 프랑스와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중부에서 예년에 최소 4배,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려 10배라고 설명했습니다.